네 안녕하세요. 파인간친구입니다. K-뱅크죠. 빠르면 2022년 하반기 상장 목표로 증권사에 입찰 제안서를 발송했다고 하죠. 지금도 늦지 않았죠. K-뱅크 주식 받는 방법이 있었죠. 대부분이 많이 받으셨겠지만 혹시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2020년 말, 21년 말 한 500만명이 사용자가 증가했고요. 2020년에 어피트와 제휴로 실명계좌 제휴 효과로 고객수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알려집니다. 저같은 경우에도 K-뱅크 없다가 어피트를 쓰려다가 만든 케이스고요. 수시는 11조, 여시는 7조 정도 되고 상당시 기업가치가 10조 정도 된다고 예상이 되고요. 현재 장액가 기준은 한 2만원 정도 합니다. 7.3배 적용시 카카오뱅크는 18조로 들어왔었고요. 현재 카카오뱅크가 26조죠. 50조 가까이 갈 때도 있었지만 많이 빠진 상태고요. K-뱅크 주가자선비율 PBR 5.5배를 적용하면 시가총액은 한 9조, 10조 가까이 나옵니다. 재무적 투자로서는 NA투자증권, MBK 파트너스, 베인캐피탈인데 MBK, NH투자증권을 통해서 K-뱅크 주식을 받는 방법이 있었죠. 대부분 많이 받으셨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NA투자증권 마이데이터 출시 기념 이벤트죠.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K-뱅크 주식을 신청일 기준 2월에 지급합니다. 한 주에서 3주죠.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연결한 고객들. 100% 지급이고요. 한 주에서 3주인데 저는 8주나 갖고 있죠. 대주주입니다. 9회 아이패드 미니 1000대. 굉장하죠. 제일 많이 주는 것 같아요. NA투자증권이 마이데이터의 서비스예요. 1월 둘째 주 당첨자 추첨 예정이니까 나중에 못 받았다가 울지 말고 내 미리미리 줄 때 받는 게 정신 건강에 좋겠죠. 굳이 개인정보 나가는 게 걱정된다고 하면 안 하셔도 되고요. 굳이 제가 등 떠미는 건 아니니까 빠르면 2022년 하반기 공모 청약을 시작하겠죠.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게 되십시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